2. 지감, 조식, 금촉 마무리는 해드릴게요. 이거 적어놓은 거. 선도 코드도 많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지감, 조식, 금촉 버전이에요. 이거는 지감은 감정을 거칠 짓지 않으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경영한다. 조식은 호흡을 고요히 한다. 금촉은 하트와 내 양귀를 부정적인데 금촉 피하는 거거든. 금알금자. 그리고 다을촉자니까. 부정적인 사이클과 내 하트를 엉키게끔 차감으로 해주는 사람과 거리를 피한다. 이 뜻이에요. 지감, 조식, 금촉 세 번째 선도의 원리는 3대 원리 중에 마지막이에요. 정충, 기장, 신명이에요. 정이 충만하면 즉 에너지가 투명하고 맑아서 깨끗한 기운이 쌓인다면 쌓일 충자거든. 모일 충자. 기운은 너무나 어른스러워 질 거라고 장해진다고. 기를 정기신이거든. 기가 모이는 곳은 하트예요. 단전이 아니라 하트. 영, 혼백이니까 기와 혼은 같이 가거든. 혼, 기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라인이 되는 거. 이것을 영기통이라고 그래요. 영하고 자기의 영과 신령스러운 영이 자기의 기운하고 통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주역이나 정력 버전, 공부 버전으로 가면 산택통계하고 맞나요? 산에 가니까 못이 있더라. 그 못에는 용이 산다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맑아지고 커지면 기운이 나의 신은 밝아진다. 이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가늠하고, 가늠하고 이 말을 빼라 하더라고요. 나쁜어순이라고. 끝맺음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진짜 부자로 사는 법, 어제는 부자로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일부가, 좀 전에 일부는 이거 했으니까 일부를 이렇게 적을게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개운죽하고 친하라. 개운죽과 친하라. 어제 내가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이분은 두꺼비랑 친하라. 우리나라 두꺼비 다 없어지게 생겼네. 유튜브 나갑니다. 3번은 구피와 친하라. 어떻게 이거 안허벙 버전처럼, 어떻게 이거 좀 올라타시겠습니까? 네. 이런 대답은 못하지, 홈쇼핑이. 이거 올라타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꿈도 못 깬디. 좀 이따 잠이, 눈이 벌떡 뛸텐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전달할게요. 1분 뒤에. 항상 달려가 볼게요. 이거 마무리 했고. 이제 공지사항 몇 개 말씀드릴게요. 사항 이렇게 적는 거 맞습니까? 네. 11월 13일날 수요일날 동탄신도시점에서 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고 홍익의 데이를 하트 속에 심었는데 정말로 현대판 해민서, 보건소를 해민서라고 합니다. 허준의 현대판 건강과 퓨전 스타일로 현대판 사랑, 현대판 구혈론도, 현대판 홍익운동을 펼치는데 벌써 동탄신도시점이 1년이 됐어요. 앞에 4호점, 이내 대구 남구점이 했거든. 이거 1주년 기념식을 하면 2천만 원가량을 저희들이 모아서 성금을 줍니다. 모르겠어요. 이 운동이 다물문화운동인데 더불어 함께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꼼지 마라, 홍익보살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서 도와주마 이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라.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이 그 유명한 고구려의 국시였던 다물운동이다. 다물은 마늘다짜를 쓰거든. 이 저녁은, 이게 두 개잖아. 저녁은 노을, 일몰, 이거는 새로움이란 뜻이에요. 물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맞죠? 맞다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거를 다물자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월이 진리예요. 우리 문중이 월자돌림이 많거든. 진리라는 뜻이에요. 주역할 때도 역이 이게 일월이라니까. 이렇게 적잖아, 이렇게. 맞죠? 이렇게 적잖아. 그러니까 일월이라고. 이게 주역이라고. 일월성신인데 원래 일지성신이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건 일월성신이 하나님 주체로 보는. 그리고 일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이런 보살들, 홍익, 과음보살들이 저희들을 믿고 홍익의 대회를 펼친 결과로 이 다음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여기가 5호점이고 사랑밥, 또 6호점이 이렇게 대구 북호점으로 갑니다. 맞죠? 네. 여기는 보월방장이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청매자, 청강자님이라는 두 분이 계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나이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만나면 되게 좋아할 컨셉이에요. 이 컨셉이라는 표현도 증정할게요. 6호점 일주일 뒤에, 또 7일 뒤에 이렇게 7호점, 광주죠? 네. 또 선훈자님 갑니다. 8호점은 남원점이에요. 9호점은 해운대점이고 부산. 10호점은 진천, 우리 약산님. 충북 진천에. 안 가셔본 분들은 그때 일주년 때 진천점 보면 감탄을 자아낼 거예요. 황토타운 안에 타운입니다. 홀이 50평인데 그게 다 싹 다 사랑빵이에요. 가서 한 2천만 원가량 이렇게 성금이 모여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다 카드 결제고 하니까 세금 공제된 금액이. 또 월, 연말 결산할 때 다 신고하고 하니까. 투명한. 이렇게 개원할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많아요. 창업하고 개원하는데 저희들이 2천에서 3천 정도를 모아주고 일주년 되면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줍니다. 고생했어요. 보살 한다고. 이걸로 필요한 데 있으면 쓰세요. 이런 예쁜 운동을 하는 문화운동을 담을 문화운동. 그걸 펼치는 곳이 노천사랑방. 이런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걸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줄 거예요. 방량 빼고.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방량은 각 지역의 사랑빵 방장한테 맡겨둘게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어? 유튜브 봤는데 찾아와가. 방장님입니다. 딱 두 종류의 방장이 있어요. 하나는 소도의 신라시대에 신성한 소도. 천재 지내는 곳. 거기에 천관을 천리를 맡아보던 여미열 같은 북부여에 금화왕 나오고 주몽할 때 여미열이 그분은 사료에는 역사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여미열이. 진희경 씨가 나오는데. 아시죠? 여미열이 전쟁 날짜 뽑고 하는 그거를 천관녀라고 하거든. 그런 소도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보던 신녀를 이름을 방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도 방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익을 취하고 나쁜 짓 하면 교도소가 방장짓 하면 되고 공익을 취하고 인류애를 구율하면서 인류공존에 기여하는 방장들은 바깥에서 실제로 제사장급의 천관녀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 다음에 8호점, 9호점, 10호점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선사님 혹은 선생님 일주일 단위로 왜 해요? 일주년을. 날짜가 다 다른데요. 내 마음이지 뭐. 우리 전방 우리 마음대로 아는 거지. 그래봤자 뭐 조그맨한 구멍가게인데. 변두리에서. 좀 있다가 중앙무대에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직영점 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이해해 주셔야 돼. 직영점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 이 돈이 없으니 내가 차려주마. 이때 나는 1인칭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갓을 찾고 부르잖아.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주세요. 부처님 자꾸 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도움을 주는 마치 로또 같은 마스터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갓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구루라고 하거든. 나한테 이동할 양식을 주고 하트를 드라마틱하게 살아있게 만들고 감동적인 가치 철학을 가르쳐주고 나한테 먹고 살게끔 정빵도 베이스 캠프 차려주고 악한 짓 하지 마라. 따뜻해라. 하트가 따뜻해서 사람 돕고 살아라. 그런데 망할 준비부터 하라고. 돈 벌지 말고. 그래서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이런 거 가르쳐 줄게. 잔돈 안 마르게. 돈에 찌들리지 마라. 추하다. 돈에 엉키지 마라. 비기 싫다. 여여해서 저거를 밟아버려라. 내 사주 팔자를. 나의 청정하고 투명한 의지를 끌어올려서 Yes, I can. Yes, we can. 우리는 나는 할 수 있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 운동이 다물문화운동이에요. 여러분 2천만 원 걷어서 준다는 거 예쁜 짓 맞죠? 예. 그리고 우리 방장들도 추워도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댓글에 보내주신 성원에 하예와 같이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의 대의와 원대한 진리를 갖추고 갖고 홍익하고 대의를 품고 펼치라는 따뜻한 대의의 뜻으로 알겠나이다. 하고 인사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소통이거든. 인간의 덕은 인간의 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바깥을 향하면 공덕이 됩니다. 덕은. 안을 향하면 자기 덕, 인복이 돼요. 안을 향하면 인덕이 되고 바깥을 향하면 공덕이 돼. 이 덕은. 그런데 바깥도 향하지 않고 오로지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면. 이 덕은 차갑고 냉소적인 덕이 됩니다. 인색해져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상처와 억압하는 데 기재로 쓰여요. 통제하는 데. 잘못된 거예요. 바깥을 향하든지 안을 향하면 후덕해집니다. 즉 따뜻해져요. 덕은. 아시겠죠? 네. 이 공지사항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1호점, 2호점, 수경방장, 금화방장, 부용방장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대들부터 또 순서대로 또 하면 돼. 뭘 할 건데요, 대의명부는. 그때 가서 우리끼리 상의하면 돼요. 그때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운동을 펼치면서 적어도 먹고 사는데 잔돈같고 초연하고 의연해서 진짜 화엄보살짓다. 할 수 있게 하자. 안정적으로. 이 사이즈는 더 끌어올릴 거예요. 2천에서 3천,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1억에서 5억 이렇게. 아, 1억에서 3억. 5주년 할 때는 3억 정도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제가. 3주년 할 때는 1억 들어오고.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천하의 노천이 허물투성이긴 하지만 1억으로 사랑빵 차려주고 여러분 돈 아니에요. 우리들 따뜻한 보살들, 지지자들이. 스승님, 좋은 일에 쓰십시오. 저도 동참할게요. 이런 돈이에요. 피갖고 살갖고 정말 그들의 심장 같은 돈으로 저의 대의에 묻어둔 돈이 차려주고 네 먹고 살아라. 여기서 나오는 단돈 10원도 나는 갖지 않겠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경점 6호점이 나갔고 연재점 치면 7개예요. 8호점이 홍현이가 7곡에서 할 거예요. 연재점 쳐서 6호점이고 홍현이가 7호점이고 여기 앉아계신 법은님이 8호점 장소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차려주는 이런 진짜로 전대미문에 홍해 마이하라 하십시오. 건달들은 말로 안 해요. 행동으로 하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홍익짓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보들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사랑방, 방장으로 사는 이것이 이 아름다운 행위 자체가 극한의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공지상만 빠른 속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수요일 날 매주. 일반인들 와도 좋아요. 그 다음에 11일 날 11일입니다. 수성전 갑니다. 대구에. 그 다음에 12일 날은 또 시지전 갑니다. 대구에. 시지 신도시. 이렇게 갈 테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일반인 오셔도 돼요. 12일 날은 오전 10시까지 말문존자들은 선택사항이지 오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위대한 길지를 4천억짜리 명당 털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한테 의뢰하신 분인데 거기에 실제로 실습을 나갑니다. 풍수반 선운자를 비롯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왔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청강자님이 약속한 대로 제가 모셨습니다. 10시까지 문양역. 문양역 맞습니까? 대구. 문양이가 문. 문양이요. 문양지하철역 앞에서 10시까지 만나서 그 산소토로 길지로 올라갈 겁니다. 한 10여 명 정도 예상하는데 초대해 주신 분이 대구에서 굴지에 큰 실업가예요. 그분이 맛있는 점심 사준다 했어요. 가서 같이 공부하고 일반인들은 못 와요. 제가 선택한 그분들만 실제로 꼭지 따로 가니까 그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는. 와서 공부하시고 이거는 12일 거리고 13일은 동탄점 알린 거 그거 일주일에 운동하는 거 다물운동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4일 날 11월 이렇게 이때 10기들 졸업생 합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에 24일 날 이때 8시 반이 합니다. 오전에 졸업식 그 다음에 이거 공지 나가고 포스트 올릴게요. 밴드에 밴드 이름은 노천교육원 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저희들 다 올려줍니다. 하다못해 점심 삼겹살 구워 먹는 거 하나하나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10기 졸업할 거고 8시 반에 오전에 10시에 같은 동일 날 같은 날 11기 입학식을 합니다. 선생님도 11기 선생님도 11기예요. 먼저 입학을 선 받아준 거니 11기 오전 10시에 입학식이에요. 24일 날 일요일이에요. 25일 날 청주로 넘어갑니다. 청주점에 가서 찾아가는 차담회 및 공개 강좌를 합니다. 이때 전국에 보림반 월요일이니까 여기로 오지 마요. 청주점으로 다 오세요. 보림 하시는 분들 이해했죠? 예 오셔서 여기에 수경이가 차 시연을 할 거예요. 교육을 1부가 남곡님 강연 2부가 백원장님 강연 그 다음에 3부가 수경이가 차 시연회를 할 거예요. 차 실습 여러분 수련생 졸업한 분들은 청주점으로 25일 날 다 집계를 해주시면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 다음 거는 12올로 넘어간 또 스케줄이 이만큼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밴드에 보면 포스트에 싹 다 올라옵니다. 1분씩 했습니다. 4부가 성전 6부가 부끄려 5부 dictad 5부A 6부 7부 6부 5부 아멘